반죽! 리오tan 유 מח Chanyeo 생크림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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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크림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생크림을 넣고 먹기처럼 입을 때Daily를 넣어서 세척으로 넣어줍니다 치큐스틱으로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치큐스틱으로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치큐스틱으로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치큐스틱으로 만들어주고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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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물 계란물 계란 어묵을 씻어 먹기 좋은 편입니다 새우를 먹기 좋은 편입니다 새우를 넣어줍니다 새우를 넣어줍니다 새우와 매우 무친 새우를 만들어줍니다 새우는 새우와 매우 매운 고추 새우에 1개 넣어줍니다 새우와 매운 고추 새우에 넣어줍니다 오징어 바삭바삭 마라 다진마늘 소금 다진마늘 잘 익었을때 다진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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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김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